250골드를 획득합니다 일반유부를 획득합니다 250골드가 났네 안녕하세요 난타 클로스라인 철파 난타 무돌 난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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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슬주머니 테일아 지너 시켜줘 제물 필요한가 아니요 흘려보네 어퍼컷 난타 목만만 돌진 하염장벽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풀피 6강량은 좀 아니지. 가리키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타락. 빠리 타락 스내쿠. 근데. 무모한 돌진 3개나 있는데. 떡락했네. 치다. 치다 좀 루시오. 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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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럽게 안죽네. 흘려보내기. 두 장의 카드를 면허시킵니다. 진화는 언제쯤 줄까? 치다. 안녕하세요. 치다. 치다. 와 많다 안녕하세요 어퍼컷 말고 충격파가 나와야 되는데 아이고 응애저금통 칭큰 카즈 이게 카즈 타락이 되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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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락대다 빨리 까지 타락에서 격돌 써지는 것도 슬픈데 개더운 더운 나의 쓰레기야 나의 쓰레기야 나의 쓰레기야 나의 쓰레기야 이거 뭐야 왜 바리 타락이 다 저 턴에 다 나와 얼눈뻘쭘 영세호 하나는 맨 밑에 있네 영세호 하나 헐 버튼 잘못 누른 제 겹으로는 엘리트 4마리 잡을 수 있다 엘리트 4마리 잡을 수 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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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만나요. 배달원. 무감각 혈안. 혈안. 혈안 뒤에 혈안 있네. 뭐 굳이 안 나오면 그냥... 혈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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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emselves. 혈안. 혈안. 그러면... 혈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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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카즈 타락까지 겁나 쎄네 타락은 두 턴 더 있어야 되고 영체화 두개 다가있고 이번 턴 막으면 영체화로 막아지니까 바리케이드 안 써도 되나 쓰자 아 쓰지말까 바리케이드에 매하네 쓰는게 덜 맞겠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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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마이너스 힘 한 돌 보단 낫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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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박은 뽑아서 쓰는 걸로 아 이걸 몽둥이들 한 번 더 찬스를 쓰네. 또 뽑기. 연막툰. 그냥 줄 걸 그랬나? 인공을 빼는 게 이득인가? 안녕하세요. 소딩도 깰 수 있는 슬더슨. 까지에서 타락편. 다음 턴에 타락 영체가 다 나오니까 바리 쓰고 맞으면 되겠다. 다음 턴에 타락. 어리석은 놈 어리석은 놈 어리석은 어리석은. 어리석은 놈. 이제 누가 어리석지? 튼튼이 불쌍한 것 같다. 저의 도전이 빠지면은 좀 더 찬스러움이 되는 것 같다. 제물 드로우 시원찮은거구나 제물 드로우 시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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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완벽한 핸드였으나 퍼펙트는 못하는 핸드였다 제물 드로우 시원 제물 드로우 시원 끝 끝 14 14 14 이바이바님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려 14개월 완넘